꿈에서 나는 거울을 보고 있었다. 배경은 어두웠지만 내 얼굴은 뚜렷이 잘 보였다. 나는 한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혼잣말을 하게 됐다. 나 왜 거울을 보고 있지? 그런데 내 이빨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윗니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피는 점점 많이 나기 시작하더니 바닥으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급한대로 옷소매로 지혈해봤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났다. 그렇게 나는 옷소매로 이빨에서 나는 피를 닦다가 잠에서 깼다. 눈을 떴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다. 이빨 빠지는 꿈은 안 좋은 꿈을 의미한다고 들은 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꿈에서 이빨이 빠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엄마에게 꿈 얘기를 했다. 엄마, 오늘 조심해. 왜? 나 오늘 이빨에서 피나는 꿈 꿨어. 그 꿈이 어때서?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이빨 빠지는 꿈을 꾸면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대. 내 말에 엄마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출근을 하셨다. 새벽에 출근하신 아빠에게도 전화를 해 꿈 얘기를 말하고서 조심하라고 전했지만 아빠는 그런 거다 미신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 그날 저녁 나는 안 좋은 꿈을 꿨던 것도 잊은 채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엄마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엄마, 손가락 왜 그래? 오늘 주방에서 칼질하다가 살짝 베었어. 별거 아니야. 그 순간 어젯밤에 꿨던 이빨에서 피가 나는 꿈이 떠올랐다. 엄마, 설마 내 꿈 때문에 다친 거 아니겠지? 네 꿈 때문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덤벙대서 그래. 그때 도우락 소리가 들리더니 아빠가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빠도 손에 붕대를 감고 계셨다. 아빠, 손 왜 그래? 오늘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어. 밥 먹고 한심 자면 낫겠지. 이빨에서 피가 나는 꿈을 꿇어서 부모님이 두 번 다 다쳤던 건 구저 우연이었을까? 꿈에서 이빨이 안 빠졌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다.